잠시만요. 잠시만요. 이렇게 있어요. 대박. 못 봤어. OK, this is my second time visiting 안정리. Where the U.S. Army is in Korea, there are Filipino restaurants. 잘 알겠어. 여기는 미스터 불불의 한국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. 마음 편하게 짓거리면서 먹어야 됩니다. 지금까지 키튼 식당을 가봤을 때 대부분 요새 슈퍼마켓. 자이사이스토 플러스 레스토랑. 그렇죠? 다 못 마신다, 이거. 잘할 수 있어요? 오, 땡큐 하태. 언니 이렇게 좋아? 먹읍시다. 잠깐만, 잠깐만 이렇게. 이거는 여기서 나온 것 같은데? 와... 한 달 치 운동하는 게 그냥... 실패. 말짱 도루묵이 되는 느낌이야. 그냥... 저번에 우리 만들었잖아. 캠핑 가서... 이거... 그땐 솔직히... 솔직히 실패. 실패. 정말 제대로 했네, 이거. 정말 제대로 했네, 이거. 국물이 없으면... 키킹이 강이 좀 딱 좋겠는데... 그치, 한국 스타일은... 항상 어찌됐든 국물이 있어야지. 여기는 국물이 되게 안 시켰어. 너무 많아, 키튼. 아, 못 먹겠다. 아, 못 먹겠다. 못 먹겠다. 왜? 술이 없네. 아, 진짜야 돼. 여기에서 찐가 돼요. 근데... 내가 온 줄 몰려면 얼마야. 대신 운전? 6, 7만 원 나오지. 세라리 모델에서... 자고... 내일 집이 어딘지. 우미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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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강마마 따위. 뭐 취하는데? 걸린다 얼마야? 천만원 하지 천만원? 천만원 벌금을 세 번 낸 사람이 있어요 천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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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이거 주차를 안 먹어 필리핀에서 한 번도 안 먹어 봤어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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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이다 밥 살살 도사 아 집에다 아 그들은 아메리카소에 있는거, 그들은 다가서 다가, 그들은 다가서 다가서 다가서, 그들은 다가서 다가서, 이를 틀어버렸다고, 그들은 다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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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오빠 술 먹는 영상이 많아서 보나 보다?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에 많아서 보여줘야 돼 다들 그 얘기야 데이컷. 데이컷 하고. 유세스 불구르 레드 워스 그란데 하나 다 먹고. 물만 먹고. 시트와 먹고.